아티스트들 두 팀장의 빛이 박성대 처음에는 여러 브랜드를 거치면서 좀 힘든 적도 많았고 이게 과연 내가 잘 맞는 브랜드인가 자기 이미지와도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아티스트를 하면서 즐거운 점은 일단 내가 누군가를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라는 거 만약에 메이크업 진짜 라이너 하나만 잘 그려도 눈이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애들이잖아요 메이크업을 두 가지 번호로 보이는 게 첫 번째로 모델 한 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 형이 현지에서 뽑아놨거든요 그런 분들 메이크업 하는 거 보면서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세하게 하나씩 더 알려드릴게요 아침을 부담하기 아침을 부담하고 아침이 되도록 아티스트를 이유로 아침을 부담하게 아침을 부담하게 다시 한 번 끊어준다